유영숙의 목소리로 청해듣습니다. 여러분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 어디서 후퍼를 하다 이제서 나타나 내 모든 걸 송두리째 흔드네 사랑이 무언지 정이 무언지 뜨겁게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하네 가슴 떨리게 나만 나만 사랑한다 말하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내 사랑은 내 사랑은 파라믄파두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 어디서도 후월하다 이제서 나타나 내 모든 걸 송두리째 흔드네 사랑이 무언지 정이 무언지 뜨겁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말하네 가슴 떨리게 나만 나만 사랑한다 말하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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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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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